차로 가다가 내려야라 이 소리를 하고 내려야라까지 터미널에 내려놔라 네 이게 한 번으로 놀러가 봤어? 아 좋겠다 내려다 이런건 없어 무조건 가다가 이건 내 차다 내려놔 그럼 좀 라이스 그럼 인자지 그럼 터미널에 떨궈놔 나쁜사람되지 터미널에 떨궈주잖아 또 우산에 올 수 있게 터미널 내려준다 말만 가능하지 진짜 내려갔다가 죽을걸? 그치 그치 민아 이스라엄사람이 아니었지 야 갔다와서 가정에 올해는 다음주 말이야 다음주? 남에 남에? 남아도 좋지 휴양하면 딱 좋잖아 오빠 가봤어? 휴양해? 난 남에인데 내가 한 대 내가 한 대